갱체했다 아니 이 판 내가 존나 잘했는데 아직 보여줄게 많아 크으으으 아니 이 양아지들 오 이색 또 존나 잘 아크리는데 이게 바로 킬각 이제 막 아니 얘들아 근데 솔직히 리엔즈는 잘한거 그랩 하나밖에 없어 내가 그냥 2랩각 만들어주고 한건데 아니 이런건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선 2랩각을 만들어줬는데 아 그랩이 중요하긴 하지 그것도 인정 그것도 인정 아우 44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좀 느끼는게 있는데 캠 끄고 게임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안나가는거 같네 혹시 사람은 캠을 꺼야돼 속보 게임 설치 500개라고? 속보 게임 설치 500개라고? 택시 500개라고? 네 정신이 좋아 택시 500개 아씨 빡치네 야 너네 왜 뭐만하면 질여를 언급해? 질여도 사과할 수 있지 어? 이 새끼들 뭐만하면 막 마냥사냥하네 아니 와 앞기전은 그냥 막해버리시네 또 깝치면 빚어요 에? 아니 씨바 뭐하세요 님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리엔티 이 택기는 왜 이렇게 바퀴 맨날 버리고 다녀 아우 잘 맞추네 오호 이건 리엔티가 존나 잘했다 리엔티가 존나 리엔티가 존나 리엔티가 존나 리엔티가 존나 아우 방패 씨바 개사기다 진짜 와우 아 힐 써서 죽는거야 와우 아우 아우 아 빤티온이 오네 아 짜증나오네 아 두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 아 이걸 다 못잡아? 아 이 정도면 씨 나이스 갱못이 이 좋다 노캠하니깐 지은 섹시 아 씨발 아 노플 근데 원래 아토록스가 루샤나한테 개발리나? 아 그거다 씨 루샤나 한 번 잘라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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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리아 잡으려 했는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이기나요 드디어 이기는건가요 잠시 제 방은 중 중독립부에서 서신대의 공격을 기준으로 중독립부에서 서신대의 중독립부에서 서신대가 있습니다 중독립부에서 서신대의 공격을 지켜내요 중독립부에서 서신대가 요청해내고 있습니다 전기 중독립부에서 서신대가 목숨을 지켜내요 어디서 피지컬로 깝치지? 나 갱승제로인데 갱모띠이 좋다 아쉽네 갱채했다 이 판 내가 존나 잘했는데 아직 보여줄게 많아 잭스 버스충 새끼 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아잉 갱제